안녕하세요 인민윤 입니다 오늘은 하트수세미 같이 만들어 볼게요 바늘은 6코 바늘로 했구요 실 당겨와서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동그랗게 잡아주시고 링안에 바늘 넣어서 실 당겨올게요 빼고 사슬 하나 둘 세개 세개 하시고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10코를 할거에요 실 한번 감아서 링안에 바늘 넣어서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한길긴뜨기 이런식으로 기둥코 포함해서 10개 할게요 두개 했구요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8개 9개 10개 10개 하시고 여기 짧은 실을 당겨주세요 쭉 당겨주시고 사슬 걸려있는 첫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꺼내주세요 여기도 꺼내주시고 하시고 또 사슬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 이제 한 코에 두 코씩 스무 코를 하는거에요 여기 바로 밑에 여기 쪽에 넣어서 스무 코 한 코에 두 코를 넣는거에요 여기 남아있는 실은 같이 뜰게요 두 코 두 코 또 다음 옆에 코에 넣어서 한 코에 두 코 두 코 이런식으로 끝까지 한 코에 두 코 스무 코 다 뜨면 또 끝에서 만날게요 다 하고 오셨으면 또 첫번째 사슬 걸려있는 첫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요 이번에는 또 사슬 하나 둘 세개 하시고 한 코에 하나당 한 코에 하나씩 스무 코를 하는거에요 지금 이게 세번째 코고 세번째 단이고 네번째 단도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스무 개 똑같이 하시면 되요 세번째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하시고 네번째도 똑같이 증감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스무 코 네 단을 만든거 이게 봉우리 모양이거든요 끝에서 만날게요 끝까지 다 하셨으면 첫번째 걸려있는 첫번째 코에 나와서 빼뜨기 하시고요 실은 잘라주시면 되요 실은 잘라주시고 쭉 빼서 이렇게 두시고 이 똑같이 한 개를 더 만들어주셔야 돼요 한 개 더 만들고 올게요 또 다 하셨으면 첫번째 걸려있는 첫번째 사슬에 나와서 빼뜨기 하시고요 또 이제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 이걸 이제 두개 붙여서 할건데 이게 설명을 하면 더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사슬 하나 기둥코 포함해서 시작할게요 하나 그 옆에 코에 두개 세개 네개 다섯개 여섯개 일곱개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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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개 하시고 열개 하고 나면 그 자리에 한코 더 넣을게요 그 자리에 열 코 열 코 한 자리에 하나 하나 더 열한 코 됐어요 열 코 있는 자리에 한 코 더 넣었어요 여기 열 코 열한 코 두 코가 들어간 거고요 이제 여기 합쳐질 거라서 얘를 데리고 와서 아무 코에 넣으시면 돼요 똑같이 실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지금 열한 코였죠 열두 코 열두 코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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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열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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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고 그 옆에 코에 서른하나, 서른둘 한 코에 두개, 서른하나, 서른둘, 한 코에 두개 들어간거에요. 그 다음에는 또 실 감아서 옆에, 여기는 끝났구요. 여기 옆에 넣어서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툴 둘로 끝나면 딱 맞는거에요. 여기서 또 사슬 걸려있는 첫번째 코에 나와서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둘, 셋, 그럼 이번단은 또 끝난거구요.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 다섯번을 넣고 두코를 줄이고 다섯번 넣고 두코를 줄이고 이렇게 할거거든요. 사슬 하나, 둘, 한 코에 하나씩 다섯번, 셋, 넷, 다섯 하고, 옆에 코는 두코 모아뜨기, 또 실 감아서 두개 빼고, 하나 남은거 빼지 않구요. 또 실 그대로 감아서 두개 빼고, 세개 한꺼번에 이렇게 한코가 모아진거구요. 또 똑같이 한코에 하나씩 다섯번을 하고 두코 모으고, 한코에 하나씩 다섯번 하고 두코 모으고, 이런식으로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자, 또 다 하고 오셨으면 또 사슬 걸려있는 첫번째 코에 나와서 빼뜨기 하시구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사슬 포함해서 한코에 하나씩 네 번 놓고 두코 모으고, 두, 셋, 넷, 하고 두코 모으고, 두개 그대로 두고, 또 두개 이렇게 한코에 하나씩 네 번 하고 두코 모으고, 이렇게 또 끝까지 다 뜨고 올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첫번째 사슬 걸려있는 부분에 빼뜨기 하시구요. 또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 이번에는 또 한코에 하나씩 세 번, 한코에 하나씩 세 번 하고 두코 모으고, 이렇게 두개 모으고, 또 끝까지 또 하고 올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사슬 걸려있는 첫번째 코에 나와서 빼뜨기 해주시구요. 또 사슬 하나, 둘, 셋개 하시고, 이번에는 또 한코에 하나씩 두개 넣고 두코 모으고, 한코에 하나씩 두 번 하고 두코 모으고, 또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또 사슬 걸려있는 첫번째 코에 나와서 빼뜨기 하시구요. 이번에는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하시고, 한코에 하나 하고 두코 모으고, 한코에 하나 하고 두코 모으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옆에 넣어서 빼고, 옆에 넣어서 또 빼고, 한꺼번에 한코 하고, 한코에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 나와서 두코 모으고, 이렇게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또 다 하고 오셨으면, 사슬 걸려있는 첫번째 코에 나와서 또 빼뜨기 하시구요. 또 똑같이 하나, 둘, 셋, 이제는 바로 모아뜨기를 할거에요. 그대로 옆에 넣어서 바로 빼고, 이렇게 마무리 하시구요. 또 옆에도 두코 모아뜨기, 그리고 또 두개 빼고, 세개 빼고, 이런식으로 끝까지 다 하고 올게요. 또 마지막은, 여기 사슬 걸려있는 첫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구요. 실은 잘라주세요. 쭉 빼주시고,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조금 나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 한코씩 한 번씩 넣어서 외워주시면 되요. 이거는 별로 표시가 안나는데, 이 실은 조금 구멍이 표시가 날 수 있어서, 한코에 하나씩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요. 이렇게, 나머지 실은 매듭치어서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실은 잘라주시구요. 여기에다가 고리를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고리 만드는걸 별로 안좋아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고리 만드실 분들은 이쪽에 안쪽에 넣어가지고, 실을, 사슬을 더 만드시면 되세요. 이쁘죠? 통통하고 너무 이뻐요. 이렇게 같이 한 번 하트 수세미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마세요. 안녕